모더나와 화이자 등 바이오 기업을 비롯해 하버드대와 MIT공대 등 유명 대학들과 첨단연구소가 밀집해 있는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 미국 보스톤 켄달스퀘어를 본뜬 모델이 대덕특구에 조성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산업글로벌클러스터 전략회의에서 이가톤 내용을 발표했고 대현시는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에 미래 50년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켄달스퀘어는 정부 출연련과 민간 대기업 연구소, 카이스 등이 모여 있는 대전 유성구 가정로를 중심으로 구축되며 첨단 바이오와 반도체, 양자 등 미래 전략 기술의 사업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